안녕하세요. L.I.N. 영어의 에디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50개의 필수 영어 패턴에 대한 의미와 느낌만 가져가시고 이미 업로드된 50개 패턴 750개 문장 연습 영상으로 익숙해져 보시면 좋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동사 이하를 안 하죠?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대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피곤해하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의문을 토대로 상대방이 동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왜 집에 가서 자지 않는 거죠? 라는 말을 통해 제안,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It's time to 동사 이하 패턴은 크게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집니다. 첫째는 이미 예상되어져 있는 행동을 역시 예상되어 있는 시간에 하려고 할 때 이제 동사 이하할 시간입니다. 라고 주로 해석되죠. 두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동사 이하 할 때 또는 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뉘앙스입니다. 네, it's time to cut back on sweets. 컷백 연습 영상 해보셨으면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I'd like you to 동사 이하는 I would like you to 동사 이하로 상대방에게 동사 이하하기를 권고하거나 제안 또는 상대방이 동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또는 정중한 요청을 담아 난 당신이 동사 이하 해줬으면 좋겠다 동사 이하하길 원한다 라는 의미로 너무나 자주 쓰이는 패턴입니다. 내가 동사하길 원한다 라는 I'd like to 동사 이하는 잘 나오는데 상대방이 등장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해 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I want you to 동사 이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보통 I'd like you to 동사 이하가 더 정중하고 더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말할 때 더 많이 쓰이게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I'd like you to eat healthy food Do you mind if I 동사 이하를 직역하면 내가 동사하면 당신은 신경 쓸까요? 하지만 특정 동사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며 동사를 해도 신경 쓰이거나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제가 동사해도 될까요? 라고 주로 해석이 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는 잘 쓰지 않지만 쓸 경우에는 do you 를 빼고 mind if I 동사 이하라고 캐주얼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 패턴에는 대답도 중요한데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불편하지 않다면 yes 가 아닌 no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full로 말하면 no other mind 아니에요 신경 쓰이지 않아요 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면 yes I mind 를 쓰면 되냐 사실 이 표현은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I'm sorry but 하고 불편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o you mind if I sit here? I don't think that 이하는 말 그대로 that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 라고 말을 할 때 사용하며 주로 뭐뭐라고 뭐뭐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뭐 하는 것 같지 않다 라는 해석을 하지만 문장마다 한국어 해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I think that 부정문 형태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I don't think 로 문장을 이끌면서 that 이하에 나오는 문장은 원래 그대로를 쓰는 경우가 원어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I think it's not a cat 이라는 문장을 틀린 문장이라고 하진 않지만 거의 쓰지 않고 I don't think it's a cat 이라고 하는 게 더 원어민 영어에 맞다는 것입니다. I don't think 다음에 that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문장에서 생략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네.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I've been thinking 이하에서 이하는 주로 두 가지 형태입니다. I've been thinking of 명사 형태 I've been thinking about 명사 형태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 명사가 올 수도 또 동명사 형태가 올 수도 또 왓이나 하오 등의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많다는 뜻이죠. 이번 패턴의 한국어 해석은 문장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의미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목적어 부분에 오는 것을 생각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집중해서 생각할 만큼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고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 다양한 상황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your question but I don't understand i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이하 패턴은 다른 패턴보다 직관적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that 이하에 나오는 사실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인 것입니다. 무엇뭇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have their own dreams. I thought that 이하는 that 이하라고 생각했어 that 이하인 줄 알았어 라고 주로 해석이 되는 패턴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다 라고도 쓰이긴 하지만 보통 어떤 결과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과거 시점에는 that 이하라고 생각했었지만 알고나니 그게 아니었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조금 더 뒤에 내용을 힘줘 말하기 위해 that을 말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생략하고 말한다는 것은 참고해주세요. 네. I thought her name was Wendy but it's Rachel. It's kind of hard for me to 동사 이하는 동사 이하하는 게 나에게는 다소 힘들다 어렵다 라고 주로 해석이 되는 패턴입니다. 예전에 미드 패턴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kind of는 뒤에 나오는 의미를 조금 중화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hard for me 어렵고 힘든 느낌이 들지만 직접적으로 100% 표현하기 그럴 때 또는 정말 다소 그렇다고 표현할 때 kind of hard for me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연음으로 밖에 안 말하기 때문에 it's kind of hard for me 보다는 it's kind of hard for me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kind of를 빼고 활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고 hard 대신에 easy, strange, perfect 등의 적절한 형용사와 함께 활용하셔도 좋은 패턴입니다. 네. it's kind of hard for me to answer your question. I remember the day 이하는 이하에 해당하는 일 등을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의 패턴입니다. 중요한 것은 the day 특정한 날을 기억하는데 기억을 하려면 이미 사건이나 일이 벌어져야 했었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문장이 뒤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상기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I remember the day 와 과거 시제 문장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패턴이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 I remember the day I bought my first car Do you know 의문사절? 그 중에서도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사절로 연습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의문사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묻는 패턴입니다. Do you know what this is? Do you know what he is doing? 네. Do you know what she does for a living? 오늘은 의문사절이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패턴인 Do you know 의문사절? 그 중에서도 where로 시작하는 의문사절로 연습해 볼게요. When, why, how와 같은 의문사도 Do you know 패턴과 자주 결합하여 사용하니까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 패턴 연습에서는 where까지만 연습하고 다양한 패턴 연습을 위해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o you know where she is? 네. Do you know where we are going? 네. Do you know where my city is? 의문사절에 해당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상관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I don't care how expensive it is. 네.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have. 네. I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 live, what you do.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겠죠. I decided to 동사 이하 패턴은 말 그대로 동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라는 의미로 뒤에 나오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 가볍게 시도하는 정도일 수도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네. I decided to wake up at 5.30 every morning. Why are you trying to 동사 이하 패턴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동사 이하에 해당하는 걸 왜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으로 상황에 따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안쓰러워서 그런 것일 수도 때로는 왜 부질없는 짓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뉘앙스일 수도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네. Why are you trying to lose weight? Do you want me to 동사 이하 패턴은 말 그대로 내가 동사 이하 해주는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해석은 상황에 따라 주로 뭐뭐 해줄까요? 뭐뭐 해주길 바라나요? 뭐뭐 하면 좋겠어요? 정도가 됩니다. 네. Do you want me to stay here? I can't believe 주어 동사 이하입니다. I can't believe 주어 동사 이하 패턴은 말 그대로 뒤에 나오는 주어가 동사한 동사하는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주어 동사 전에 that이 생략된 패턴이라는 것과 주로 강조할 때 that을 살려준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I can't believe she accepted the offer. How do you like 명사 형태입니다. How do you like 명사 형태 패턴은 상대방에게 명사에 대한 선호도 감정을 물을 때나 명사를 특정 방식으로 하기 전에 의사를 묻는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명사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명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정도로 해석합니다. Do you like it 하면 일단 yes 아니면 no지만 How do you like it은 보다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How do you like this event? Have you ever 과거분사 이하입니다. Have you ever 과거분사 이하 패턴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과거분사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해보거나 그런 상태로 존재한 적이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묻는 표현으로 너무도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네. Have you ever visited this place? I'll let you know 이하입니다. I'll let you know 이하 패턴은 말 그대로 뒤에 나오는 정보, 상황, 사실 등을 상대방에게 미래 시점에 알려주겠다라는 표현으로 너무도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소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네. I'll let you know in a minute. I can't wait to 동사 이하 패턴은 해석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너무 동사하고 싶다. 빨리 동사하고 싶다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미리 시점에 하게 될 동사 이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패턴입니다. 특정 동사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건 그만큼 빨리 하고 싶고 기대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동사를 하고 싶다 라는 I really want to 동사 이하도 한국어로는 뜻이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동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면 I can't wait to 동사 이하는 동사를 미래 시점에 하기로 되어 있거나 동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고대하던 술 약속에 있는 날에 만날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오늘 저녁 약속 늦지마 라고 할 때 바로 sure, can't wait 처럼 주어나 to 플러스 동사 없이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도 참고하신 상태에서 I can't wait to tell you the story I'm looking forward to 명사 형태 이하 패턴은 명사 형태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된다 기대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죠. 이 패턴에서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지만 to 동사 원형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연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로 뜻이 기대하다 하지만 expect 와 다른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대하다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설명란에 영상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패턴 연습 끝나고 차이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I'm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next week. I can't help 동사 ing 이하 패턴은 I can't help but 동사 이하의 형태로도 자주 사용되는데 동사 이하를 할 수밖에 없다 동사 이하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앨비 스페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제목에서도 잘 표현이 되죠. 물론 I can't help 누군가 라는 패턴이 전개가 되면 말 그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 가 된다는 건 참고하신 상태에서 네 I can't help laughing when I see that meme It's too bad that 이하 패턴은 That 이하의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Bad는 나쁜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 좋은이라는 느낌이 기본입니다. 안 좋은 것에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feel과 함께 써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s too bad that 이하 패턴은 특정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이 안 좋은 안 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여 전달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It's too bad that you can't come to the event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이하 패턴은 that 이하의 내용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해했다고 생각하거나 내 말의 요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쓰는 패턴입니다. 네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we don't have much time I should have 과거분사 이하 패턴은 과거분사에 나오는 동사를 과거에 하지 않았음을 현 상황에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뭐 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패턴으로 네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네 I should have saved more money when I was younger I shouldn't have 과거분사 이하 패턴은 과거분사에 나오는 동사를 했다는 것을 현재 상황에서 후회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동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패턴입니다. 후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I should have 과거분사와 반대되는 상황이죠. 네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 food last night 네 I shouldn't have trusted him so easily I could have 과거분사 이하 패턴은 과거분사에 나오는 동사를 과거에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로 못했음을 현재 시점에서 표현하는 패턴입니다. 못하게 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if 과거완료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but을 사용해서 동사 대신 한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동사했을 수도 있었다 정도만 나왔다면 자연스럽게 과거 시점에 결국은 동사를 못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 must have 과거분사 이하 패턴은 과거분사에 나오는 동사를 과거 시점에 했다는 매우 강한 추측을 표현하는 패턴입니다. 이는 현재의 특정 상황이나 상태를 봤을 때 그 원인이 되는 동사를 과거에 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될 때 쓰는 거죠. 네 I must have left my phone at home 네 I must have accidentally deleted the file I would have 과거분사 이하 패턴은 과거에 하기를 원했지만 어떤 이유로 하지 못했음을 표현하는 패턴으로 뭐뭐 했었을 것이다 뭐뭐 했었을 텐데 라고 주로 번역합니다. Could have 과거분사처럼 뒤에 조건이 따라오는 if 과거 완료 형태 동사를 못한 유가 나오는 but 과거 시제가 나와서 could have 과거분사를 연습하셨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가능했지만 어떤 이유로 단순히 하지 못했던 could have 와는 달리 would have 과거분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과거에 동사하고 싶어 했고 동사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패턴을 병행하여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 뉘앙스는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신 상태에서 네 Let's begin by reviewing the agenda for today's meeting. How often do you 동사 이하 패턴은 말 그대로 특정 동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워낙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How often do you work out at the gym? 네 How often do you check your email? Is it okay if I 동사 이하 패턴은 If 뒤에 나오는 동사를 내가 해도 Is it okay? 괜찮은지를 상대방에게 묻는 질문으로 동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동사해도 될까요?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네 Is it okay if I sit here? Do you feel like 동사 ing 이하는 상대방에게 동사할 기분이 드는지 즉 동사를 하고 싶은지를 묻는 표현으로 실제로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해서 말할 수도 있고 제안의 의미로 말할 수도 또 내가 하려하는 동사를 상대도 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물을 때도 사용하면서 그 활용도가 정말 좋은 패턴입니다. 해석은 의도에 따라 동사하고 싶어요? 동사할래요? 동사하는 건 어때요?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신 상태에서 네 Do you feel like going for a walk? 네 Do you feel like watching a movie tonight? Are you used to 명사 또는 동사 ing 이하 패턴은 To 뒤에 나오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익숙한지 또 상황에 따라 익숙해져서 적응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네 Are you used to speaking in public? I'm afraid that I can't 동사 이하 패턴은 동사를 할 수가 없어서 유감이다 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동사를 할 수 없어 미안한 감정 안타까운 감정 아쉬운 감정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의상의 감정을 담아 유감을 표현할 때 너무도 자주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번역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I'm afraid that I can't come to your party next weekend. I'm supposed to 동사 이하 패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로 잘 알고 계시는 패턴이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동사를 하기로 약속 계획했거나 특정 상황에서 해야 하는 규율 규정 에티켓 매너 등을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have to 보다 의무감은 낮고 be going to 보다 계획의 강도도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과 번역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네 I'm supposed to meet my friends for dinner at 7pm I'm saying that 이아 패턴을 직역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건 that 이아다 라는 것인데 이 패턴에는 크게 세 가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려는 말의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해도 되지만 that 이아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했던 말을 분명하게 다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됐다고 생각하거나 확실하게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내 말이나 상황을 못 알아먹을 때 또는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약간의 좌절감과 짜증이 섞여 있음을 표현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고 번역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I'm saying that it's never too late to study English. I'm not saying that 이하 패턴을 지난번 패턴인 I'm saying that 에 반대로 워낙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문으로도 연습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패턴은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의 의도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말 그대로 못 알아 듣는 것 같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that 이하가 아니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거나 바로 잡을 때 사용하고 I'm saying that 과 같이 사용하여 보다 확실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I'm not saying that you have to study English for three hours in one day. I'm saying that you should study English at least for ten minutes but every day. 한 번에 몇 시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노출되는 것입니다. 에라잉 영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I'm used to 명사 형태 이하 패턴은 to 뒤에 나오는 명사 형태에 익숙하다는 상태를 표현할 때 너무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to가 투부정사 형태가 아닌 전치사로서 내가 익숙해진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면서 명사 형태와의 연결성을 강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used to get used to be used to 아직 헷갈리신 분들은 그 차이를 설명하는 영상도 시간될 때 한 번 봐주세요. 네 I'm used to studying English with 에라잉 채널 everyday. Can you tell me 이하 패턴은 me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나에게 말해줄 수 얘기해줄 수 그리고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번역도 뒤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ell 이라는 동사가 단순히 말하다가 아닌 어떤 정보 등을 알리고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an you tell me what time it is? No matter what 이하 패턴은 what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무엇일지라도 무엇하든 간에 콤마 뒤에 나오는 것을 한다 또는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콤마 뒤에 나오는 행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패턴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네 No matter what she wears she always looks beautiful How long have you been 동사 ing 이하 패턴은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동사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그 시간 혹은 기간을 묻는 표현으로 너무도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대답은 I have been 동사 ing for 기간의 형태로 하는 게 가장 포멀하지만 for 기간 또는 그냥 기간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습해본 No matter what 이하 패턴에서 What 대신에 다른 의문서를 써서 더욱 다양한 상황을 예문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No matter how 패턴을 가전 것입니다. No matter how 이하 패턴은 How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떨지라도 어떻든 간에 컴마 뒤에 나오는 내용이 포인트가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합니다. 네 No matter how difficult to task is You can make it How much 시작하는 질문들 중 가장 자주 쓰는 건 얼마인짐으로 보는 How much is it 이죠. 하지만 How much 로 시작되어 만들 수 있는 질문이 너무도 많지만 막상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How much water do you drink in a day What would you do if 이하 패턴은 If 뒤에 나오는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하겠냐고 물어볼 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If 뒤에 나오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야 뭘 할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If 뒤에는 대부분 과거 시제가 오고 그 가정된 상황에 대한 행동이기 때문에 What would you do 를 써서 가정법 미래를 표현하는 조동사 would 가 사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What would you do if you want the lottery There is no doubt that 이하 패턴은 that 이하에 나오는 상황이나 사실이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실하다 명백하다 틀림없다 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패턴입니다. doubt에서 be는 무금이니까 발음에 주의하시고 네 There is no doubt that you can make it It's safe to say that 이하 패턴은 that 이하에 나오는 상황이나 사실 등을 말하는 게 safe 안전한 범주에 있어 그만큼 일리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보통 뭐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번역을 할 때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뭐뭐라는 게 확실해 뭐뭐라고 해도 무방해 등으로 번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It's safe to say that the crisis is now over It takes time to 동사 이하 패턴은 동사 이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는 의미로 금방 동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든 투자를 하든 동사 이하를 하기 위해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소요된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걸리는 특정 시간을 말하는 것과는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가 보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은 동사를 할 때 이번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It takes time to learn a new language fluently Don't you think 이하 패턴은 직역하는 그대로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패턴입니다. 보통 상대방의 생각이 물어보는 사람과 같은지를 확인할 때 이하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물어보면서 강조할 때 또는 이하를 생각하지 않는 상대방을 조금은 각성하도록 하게 해줄 때도 자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네 Don't you think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750개 예문 영상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